아 이거 찍어요? 요즘 영상이 너무 안 올라와서 구독자들이 심심하니까 영상 유튜브에도 올리시네요 네 이런거 해야지 사람들이 보고 그치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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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꼰대들도 다 그거 보고 온다니까 그랜저 IG 아니 나 혼자 얘기하는거에요 그랜저 IG 택시 미터기 비춰주세요 여기 비추고 있으면 이 자리 서랍 딸고 원복작업 네 솔직히 다 이거 솔직히 내가 근데 솔직히 이거 맡기면 끝나지 않나 삼촌 이거 근데 이거 맡기면 끝나는거 아닌가 저거 왜 다 사왔대 여기 사이즈가 안맞는다고 그러더라구요 야 그래? 이따 한번 대보자 삼촌 안되면 저거 반품 좋잖아 저거 아깝자라 저거 저 뜯었는데 반품 될까요? 되지 왜 안돼 이게 뭐고 아깝자라 그 10년만원 그 삼촌 저축하면 되지 요즘 알바 뜨면 개같은거 돈 다 나가는데 그 얼마 어디야 그게 잡아줄래요 얼굴 안보니까 한마디 한번 물어볼게요 주 사회근무 반대하시죠? 반대하죠 왜 반대하죠 좋은데? 돈을 벌어야죠 그쵸 돈이 있어야지 돌죠 주 사회근무 하면은 그만큼 월급이 깎이네 그쵸 그렇다고 봐야죠 뭐 아니 사람을 안 뽑겠네 아예 그래도 고맙습니다 진짜 성공하셨어요 그랜저는 알죠 성공을 말하는데 비즈니스 성공 아니 아니 킬로스도 많아요 23만원 그래도 그랜저잖아 이거 뭐라 불러요 그랜저라 브랜저 ㅋㅋㅋㅋㅋ 업그레이드 한번 내비 업그레이드 그냥 한번 해드릴까요 내가 한번 어떤거요 내비 업그레이드 이거요? 응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한지 얼마 안되는데 몇개월 안되는데 그냥 해드린다고 엄청 그냥 해드린다고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해요? 가게에 있어 컴퓨터로 하는거지 그냥 이거 한거 제가 한거 말고 다른게 또 있어요? 아니 그거 맞아요 할 줄 아세요? 이거 몇개월 전에 했는데 컴퓨터로 받아가지고 그래 그럼 되는거에요 이거 이거 저 SD 카드 해갖고 이거 찍어야 돼 됐습니다 잠깐만요 예 이거 있어 이거? 아 이거 망가졌구나 이거 가게에 많아요 이렇게 떼어놓은거 그거를 네 갔다 올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수드립니다 Reach 2 5 6 6